What up y'all, it's me RBQ 요즘 경제 폭망에다가 코로나까지 와서 진짜 힘들지 요즘엔 주식밖에 없다메 BBRG, BBRG 그냥 주도주 탐고 엉덩이로 버텨라 왠지 BBRG, BBRG 바이오제약, 배터리, 인터넷 & 게임 BBRG, BBRG 그날 내면 멀었어, 팔지마 아직 BBRG, BBRG 모르면 그냥 ETF 사라고 했지 2020, 3월 19일부터 말했지 BBRG, BBRG, BBRG 사라고 동생아 그냥 말로만 씨버리는 거 아니고 내 전 재산 대비 4,000% 내버리지 전 재산에 빌리고 대출해서 탕거 던져서 난 바닥부터 매집했지 나는 실천했지, 그리고 증명했지 반박할 수 없게 영상으로 기록했지 그러다 약파도 그러니 계좌시퍼럽게 멍든 앞에 사람 얼른 와서 빨리 공짜 약을 먹고 머니랩, 진짜 머니랩 남들 돈 자랑하는 랩 들어서 뭐해 이거 듣고 네 돈 풀려 거의 측근 거로 만들었지만 쓸데없이 고퀄 내용은 100% 팩트 말해봐 시버릴 이건 누가 못해 깔끔한 외부와 실내 가는 목소리에 주식 전문 가닥 해놔줘라 꿈부다는 해몽 각종 백만가지 이유와 숫자 지표로 다질한 다음에 해석하는 거는 누가 못해 그래서 계좌는 좀 나아지셨나요? 그래서 어떤 주식 사서 수익 보셨나요? 낚시 한 번 한 적 없는 강태공인가요? 그래도 생물 토감은 좀 많이 봤나봐요 JZ, Dr. Trey, Fifty, Me Or BQ 우리들의 공통점은 뮤직 & 주식 지금 농담하네 아무래도 년쯤이면 연액이 주식 10대 부자를 들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버린 랩 머리 버린 랩 진짜 남들 플렉시 스웩이기 무슨 의비리 남들 롤리, 롤렉스 머리 자락이 네 돈이 아니니 네 주머니 채워줄 진짜 머니 랩 현디 100번을 말했지 주식은 머리 안의 엉덩이가 많이 주식을 심리 좀 BV,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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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lar D 그냥 주도주 담고 엉덩이로 바텨라 했지 BV, B, B하디 바이오지역 비터리, 인터넷 & 게임 BV,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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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n G 그날 내면 몰아서 모야 팔지만 아직 BV,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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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sav 모르면 그냥 ETF 사라고 했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Peace out